LG유플러스 볼트업 예약충전 방법이 궁금하세요? 예약충전이 가능한 볼트업 충전기를 검색하고 원하는 시간에 충전을 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 주세요. 먼저 휴대폰 바탕화면에 설치된 볼트업 앱을 실행해 주세요. 볼트업 앱에서 예약충전 충전기를 검색해 주세요. 볼트업은 예약해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용 충전기를 선택하고 충전을 예약해 보세요. 충전 예약은 회원 전용 기능으로 반드시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시 먼저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 후 예약충전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하고 예약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충전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주세요. 결제 후 충전 예약을 완료해 주세요. 모두 마쳤으면 예약 시간 30분 전에 푸시 알림으로 안내 드립니다. 예약 충전 시작하기입니다. 만약 예약 시간에 충전이 필요 없다면 반드시 예약을 취소해 주세요. 예약 시간 30분 후까지 충전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 충전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노쇼로 자동 취소되는 경우 1개월 동안 예약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예약 충전을 이용할 때는 충전기에서 RF 카드 인증을 완료하면 즉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는 앱에서 충전 시작하기를 선택한 뒤 예약 번호의 충전기에 커플러를 연결하면 바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단, 충전 시작하기 선택 후 3분 안에 커플러를 연결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되니 주의해 주세요. 예약된 설정대로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충전을 중단하는 경우 예약 시 결제한 충전 이용료에서 실 사용량을 제한 금액이 부분 취소됩니다. 만약 예약된 충전기에 고장이 발생하면 충전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푸시 알림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예약 충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1660-0365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유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